노트러 올라가네? 위 아냐? 위로 가보자 위로 위로 위에 뭐 없나? 어... 있었다 응? 안되는데? 여기로 들어온 거 아니야? 웃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들어가온 거 아니야? 내려온 거 같은데 이거? 여기 사우스위스트 봐봐야죠 1층 아니면 나은 거 같은데? 아냐 뭐가 없어요 아 있던데? 아 여기 2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응 아 여긴 또 뭐가 있네? 어디갔어? 2층 같은데? 여기가 없어 없지? 2층 가자 2층 응 거기 날 주보네 4분 뒤에 같이 초기화되거든요? 중간이면 죽어 먹을래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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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 중 그래 위로 5층 5층 1층 자 걔 봐봐 사운드 들어 천천히 가 여기 아니야 밑에 내려온 것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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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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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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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트가 뭐 이거 제가 이스트에서 사우스 이스트 볼게요 이스트에서 사우스 이스트 볼게요 네네 그 토이가 노스웨스트 좀 봐줘 너 왜 나랑 기선에 가고 어 소리 소리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에 4.4 저거 다 있어 도망갈려 따라가 따라가 어 5.47하울 오오오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레즈먹어 레즈먹어 괜찮아 도망가야 돼 오케이 힐러 피해 어 도망가야 돼 화법 잡는게 좋을 때 화법 지금 1.3.1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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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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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헌님 일로와 왜 이렇게 킬이 안나 얘 화법 잡아 오케이 상대 이제 상대 이제 상대 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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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초 뒤에 카밍 카드 이거 이거 카밍 카드 나 주리 주리 깔아 주리 깔아 주리 깔아 주리 쿨이에요 어 나이스 퍼모 컷 7하울 어디갔어? 이거 퍼마 잡아 상대한다 상대한다 얘 퍼마 여기 퍼마 6.3 이거 잡아야 돼 5.47하울 잡았나 우리? 몰라 몰라 내 쪽 콜 와주면 좋아 내 쪽에 DPS 두 명 있지 네 대파하고 있으면 돼 아 예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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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언데드야 언데드가 이쪽으로 봐야겠다 손 조심하고 펀면 누웠고 펀면 언데드야? 어 나 노스 가볼게 점핑 노스 가보자 저거 탱커 버려 탱커 버려 탱커 버려 탱커 어디있어 탱커 어디있어 탱커 어디있어 탱커 나갔어 탱커 A 아웃했어 그 체싱 중인 거 핑 계속 찍어줘 라이브핑 응 내 쪽에 하나 A 아웃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체싱하는 거 점핑 이거 그거 하자 매특이 이거 목다 매특이 목다 지금 더 체싱 중인 거 있어요? 없어 없어요? 오케이 끝 오씨 존나하신네 얘네 뭐야 이거 저거 위래 얘네 얘네 귀여워 구찌 구찌